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창문은 끝났죠 창문은 끝났구요 이 치수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 모르면 어떻게 적당하게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조접벽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식의 벽돌로 되어있죠 다 조접적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벽돌로 어떻게 1.5b 공간벽 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그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 똑같이 이것 또한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식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맞죠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단열재가 깔려 있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런식으로 해서 뭐가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다 철근 콘크리트에요 또 위에는 뭐가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왔으면 자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창문이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먼저 중심선이 아마 이렇게 내려와 있을 겁니다 이 벽의 가운데로 되어있을 거에요 맞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선을 끄습니다 선을 이렇게 끄구요 노란색입니다 자 선을 끄구요 그 다음에 옵셋 얼마 옵셋 얼마 200 200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치수가 잘 안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자 200 200입니다 그 다음에 해치를 이용해서 자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200입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가 얼마입니까 120입니다 120 이렇게 선을 끄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얼마에요 자연스럽게 100이 되겠죠 위에 자 벽돌 한장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들 200에 원래 190인데 190에 90에 57입니다 근데 200에 100에 60이라고 가정을 하구요 여기에 두 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60 60 이해하시겠나요 또 60 60 그리고 이 부분을 지웁니다 자 주기로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겠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될 거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에 있는 선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간격이 다 얼마 이런식으로 될 겁니다 이거는 60 간격이니까요 이건 헬치 헬치를 이용해서 그림되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단열재는 얼마 그렇죠 120이니까 배팅선을 이용해서 이것 뭐다 B A T T T I N G 배팅선을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 다음에 또 헬치를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벽돌을 썼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워 쌓기입니다 세워 쌓기 그래서 자 정확하게 볼게요 자 200에 100을 그리세요 직사각형을 그 다음에 이걸 약간 돌립니다 이런식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겨놓으면 이런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들어갈 거에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점으로 끝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쌤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입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턱을 이렇게 쳐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도 무관해요 이렇게 해도 이걸 다 콘크리트 해도 무관합니다 이러면 좋죠 왜 빗물이 유입이 안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다 이거 했다고 점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산운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여러분 도움을 편안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렸던 걸 여기다 한번 비춰볼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어떻게 여기에 좀 잘리고요 맞죠 여기에 어떻게 쭉 갔다가 이 정도 갔다가 둘 됐고 셋 넷 육식관격 해치 벽돌 세워 쌓기 됐죠 그런데 이게 끝난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옆면은 여기를 바라봤을 때 이 옆면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죠 이게 이 부분입니다 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줄로는 이렇게 넣습니다 창대가 보이는거 이해하시겠나요 자 지금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벽책을 잃은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도 벽이 올라가죠 여기 뭐가 올라간다 그렇죠 조접벽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지붕때문에 그랬지만 솔직히 이렇게 되겠죠 지우고 자 그냥 실질적으로 얼마 쭉 벽이 얼마 옵셋 100 100 이런식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조접벽이랬죠 여기 테두리버 여기서부터 얼마 600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60 간격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에는 똑같죠 여러분들 마감치라는거 왜 방이 꺾였으니깐요 어렵지 않죠 지금 이 부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커텐박스라는게 있을거에요 뭐 어디에 커텐박스가 넣고 싶다 원래 이렇게 넣으면 돼요 사실은 여기에 그냥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도 돼요 이렇게 비워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창문쪽에는 뭐 그러면 여러분 센스가 있는거죠 자 지금 여러분 도면 한번 보세요 자 어느정도 다 그렸죠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 거의 다 그렸죠 자 이제 남은게 뭡니까 그렇죠 이제 뒷부분에 보이는 인면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벽 벽 끌리는거 했구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변요소 보는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